그냥 넘길 일 아닌 거 알잖아 너도.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잊었어? 그동안 형의 충고가 씨도 안 먹혔나 봐. 걔랑 붙어버리면 문제 되는 거 몰라? 몰락도 없이. 왜 이렇게 좀 해? 한 발 늦었다. 스티컴 오디션 들어왔는데. 조심히 잊지 말아야지. 잘했어 임하. 난 왜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냐. 선배님이라도 멋들어 행동하실 이유 없다고 보는데요. 내가 롤모델이라고 하는 귀여운 후배라도 권력은 안 되겠는데? 내가 권력 좋아한다고. 이제 제사장 동에 대해 이전에 правило. 제가 이제는 그런지 알아듬야 해결하고 있고,